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단어와 문법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단어 정리 조금 할 거예요. 우리 토픽 시험에 날씨와 관계있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단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음, 날씨. 여러분, 날씨 어때요? 맞아요. 날씨가 맑다. 맑아요. 말하지요? 맑아요. 아어요를 쓰면 맑아요가 되고요. 맑다 읽어야 해요. 그런데 습니다를 쓰면 날씨가 맑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해가 있어요. 날씨가. 하지만 날씨가 어때요? 맑아요. 아니에요. 구름이 많아요. 네, 그렇죠? 흐리다, 흐려요. 이야기할 수 있지요. 흐려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많아요. 이것도 역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지요? 네, 그래서 구름이 많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날씨가 맑아요. 그러면 기분도 조금 좋지요. 자, 그런데, 아니요. 비, 눈입니다. 자, 비가 오다. 말할 수 있고요. 비가 내리다. 역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요. 말할 수도 있고, 비가 내려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눈도, 눈도 그래요. 눈이 와요. 눈이 내려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급에서는 이 정도 알면 되고요. 혹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비가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많이 옵니다. 를 한국어로 이렇게도 말해요. 폭우가 내려요. 폭우가 옵니다. 이야기하고요.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이거는 한국어로 폭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마 토픽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중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미리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바람이,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바람이 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다, 불다를 써요.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하고요.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요. 그거 말할 때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붑니다. 붑니다. 이렇게 했어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어때요? 날씨. 지금 비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 알아요? 천둥이 치다. 소리 있어요. 비가 아주 많이 오면서 소리가 있을 때. 천둥이고요. 그거 아니고, 이거는 번개가 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번개 그림 있어요. 번개예요. 번개. 자, 이 정도 단어 우선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과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따로 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